선생님, 저 중문여고 진아예요. 이진아. 결국엔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도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꼭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거 진짜 실감 난다. 국어랑 과학 좀 뭐했잖아. 이거 실화 아니야? 어차피 말해봤자 또 못 들은 척 할 거잖아.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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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